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저는 매년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 커피 마셔봤어요? 진짜 맛있던데 그 커피 못 마셔봤더니 정말 커피 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커피를 하기 전에는 왠지 모르게 커피의 비용도 돈을 쓴다는 게 망설여졌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꼭 경험해야 될 커피들을 정리해주는 책이나 어떤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커피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오며 제가 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들 죽기 전에 이거는 마셔야 된다 하는 커피의 2024년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 10년의 경험을 넣어서 만들었으니 2023년은 놓치지 말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란에 고정으로 제가 오늘 추천드린 10가지 커피를 모두 정리해서 둘 테니까 그 댓글에 또 여러분들의 베스트 커피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남겨봐 주시면 더 많은 커피인들이 커피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커피 그것은 바로 에리네르토 바카마라 입니다 사실 맛으로만 생각해보자면 과테말라 에리네토 농장의 레전더리 게이샤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많은 커피인들이 그 커피가 올해의 베스트컵이었다 하는 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게이샤는 에리네토 말고 다른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카마라 품종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농장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에리네토 바카마라를 내년에 반드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축된 패션풀, 복숭아의 산미와 엄청난 바디감 거기에 브라운 슈가 같은 여우는 게이샤의 화려함을 때려 눕혀버립니다 단순히 맛과 향을 떠나서 이 농장, 이 품종에 가진 스토리와 굉장히 캐릭터가 있는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넘버원으로 생각해볼 만합니다 아쉽게도 저희 블렌로드 쇼핑몰에서는 이미 솔드아웃이 되었고 내년 옥션에서는 저희가 더 많이 약찰받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기 전에 마셔봐야 될 커피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옥션 라스입니다 게이샤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게이샤라고 하면 근본인 파나마 에스메랄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이샤 커피에 투자를 한다면 이 커피를 먼저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옥션 라스 되면서 한 잔에 5만원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5천원짜리 커피 10잔 마시는 것보다 5만원짜리 커피 한 잔을 드시는 게 여러분의 커피 인생에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보통 게이샤를 워시드로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지만 에스메랄다 농장의 옥션 라스는 워시드나 내추럴 둘 다 게이샤의 돈을 잘 나타내는 편입니다 사실 올해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맛봐왔던 2022년에 에스메랄다 옥션 라스들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커피는 어떤 해에 퀄리티가 나지만 다음에는 더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옥션 라스는 반드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게이샤 커피는 대체로 베레가몬, 자스민, 오렌지 같은 맛들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에스메랄다 농장의 게이샤 내추럴은 과일향들, 베리향에 더해서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커피 바로 세인테일레나입니다 이 커피를 추천드리면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솔직히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1kg에 거의 55만원 정도가 하는 파나우마 에스메랄다 게이샤와 비슷하게 한 잔에 거의 5만원 정도가 하는 커피일 건데요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맛과 향으로만 보자면 제 값을 못하는 커피인 거죠 하지만 점점 커피의 맛과 향으로만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100만원 그럼 맛과 향이 100배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인테일레나는 나폴레옹이 유배되어 있던 섬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섬에서 단 하나 좋았던 게 바로 커피였다고 했던 바로 그 커피인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게 품종도 버본입니다 제가 이 커피를 처음 가져와서 맛봤을 때 커피 콩알들의 모양이 너무 이뻤습니다 동글동글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버본의 느낌이었는데요 맛은 야채향이 납니다 커피 나무가 오래되어서 일까요? 대체로 이런 커피들은 커피 맛에서 우디하거나 좀 야채 같은 촌들이 많이 흘러나오는 편입니다 게이샤나 요즘 나오는 화려한 스페레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시면 분명 실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드셔보셨나요? 못 드셔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커피 역사, 커피 문화의 큰 부분을 하나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 추천드리는 커피는 콜롬비아 입맛 굴라다 농장의 유게니오이데스라는 풍종입니다 이 커피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유게니오이데스는 아라비카의 조상격인 풍종입니다 게이샤보다 훨씬 더 높은 윗선에 있는 조상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풍종, 이 커피가 각종 세계 대회에서 소개되고 수상을 하면서 더욱더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입맛 굴라다 농장조가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아라비카의 조상격인 애를 자기 농장에 심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굉장히 그 충격을 안겨주는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드셔보시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생소한 맛이었어요 아라비카 커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맛과 향이 아니라 왠지 모른 라면 스프 같은 맛이 났었거든요 아마 훨씬 더 비싸질 겁니다 더 비싸지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리는 커피는 바로 예멘 커피입니다 게이샤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예멘 커피도 굉장히 독보적인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은 과일, 그리고 꽃 향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탕신료 계열이 베이스가 되는 예멘 커피가 많이 외면받고 있는데요 커피의 시작은 에티오피아지만 최초의 커피 경력지는 예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많은 커피들은 예멘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멘 커피는 커피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예멘 커피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마 옥션이나 예멘에서도 다양한 옥션을 하고 있고 거의 12세대 동안 농장주를 했던 농장, 그리고 1년에 60kg만 생성되는 농장 이런 식으로 커피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예멘 커피는 적어도 1kg에 2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예멘 커피를 추천드리고요 좋은 예멘 커피를 드셔보시면 모든 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약간의 플로럴한, 스파이시한 느낌, 트로피컬한 느낌, 바나나 같은 느낌 굉장히 복합적인 향들과 바디, 그리고 신맛과 단맛, 애프터테이스트까지 거의 모든 커피의 향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한 커피가 바로 예멘 커피입니다 여섯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커피는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정말 단순히 맛과 향해서 가장 놀랐던 커피가 이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 1931 게이샤 시리즈였는데요 정말 그냥 맛만 봐도 이거 게이샤네 라고 할 만한 굉장히 좋은 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파나마 게이샤들이 자스민 베르가목 같은 향들은 좀 많이 나타나지만 산미나 단맛에서 좀 부족한 비어있는 느낌을 가졌다면 올해 게이샤 빌리지는 그런 부분들을 꽉꽉 채워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농장을 운영하는 CEO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QC와 그리고 이 애덤이 워시도보다 출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려한 게이샤의 극치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내년에도 이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세를 몰고 와서 일곱 번째 추천드리는 커피 바로 코스타리카 돈카이토 게이샤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특히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들과 얘기를 해보면 돈카이토 게이샤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구매는 못했지만 옥션 커피을 할 때 정말 독보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 또한 CEO의 옥션 커피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커피입니다 게이샤의 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키위 같거나 라벤더 같거나 저는 이 커피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만큼 독특해서 끝나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커피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향만 맡아보고 뭔가 첨가됐나? 뭔가 잘못된 커피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내는 깨끗한 산미톤과 정말 달콤한 맛들이 이 커피의 이런 특이한 향들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했던 그런 커피였죠 그래서 내년에 돈카이토에서는 어떤 커피를 출시할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또다시 돈카이토 농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드리는 커피는 에카도르의 시드라 품종 커피입니다 게이샤의 자리를 다음에 차지할 품종으로 시드라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제가 갔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수많은 농장들에서 이 시드라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라 품종이 게이샤만큼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몇 년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시드라를 주목하셔봐야 되는 것이죠 올해에도 타자도라다라는 에카도르 골든컵에서 맛봤던 시드라 티피카 블렌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1등인 게이샤보다 저희 블랙로드에서는 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바로 크루즈로마 농장의 시드라 티피카 블렌딩 커피였습니다 정말 탄탄한 단맛과 화려한 향들이 있던 커피였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옥션을 하다가 일본 하루 인터내셔널에 이 커피를 뺏겨버렸지만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추천드리는 커피는 코스타리카 라이슬라 농장의 SL28 품종 커피입니다 이 라이슬라의 SL28은 첫 번째에 소개해드린 에리네로토 농장에서 그 품종을 가져갈 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 농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농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 면은 햇빛이 많이 비치고 한쪽 면은 일조량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테루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농장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지금 SL28을 새로 심고 있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출시하는 굉장히 다양한 SL 시리즈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내년에도 반드시 이 라이슬라의 SL28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커피는 태국의 커피입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의 스페니티 커피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태국 베스트 오브 타일랜드라는 대회에서 1등을 한 농장은 신기하게도 에스메랄드에서 게이샤 종자를 받아서 심은 농장입니다 그 농장이 이번에 1위를 하면서 또 태국에서 굉장히 비싼 커피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대만에서는 농장 이름 자체가 게이샤가 들어가는 그런 농장도 있습니다 젠 포레스트 커피 파미라는 곳인데요 이 농장의 커피를 내년에도 반드시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드립니다 2023년 버전 죽기 전에 마셔봐야 될 10가지 커피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제 내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커피를 사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